나는 카레 하나 먹어야지. 카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. 귀여워. 너무 예뻐. 너무 환영하겠다. 진짜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카레 비주얼 보이시나요 지금? 너무 귀여워. 진짜 먹어봐. 카레 위로 토끼가 뛰어다니는 것 같다. 어떡해. 너무 귀여워. 사장님 근데 너무 예뻐요. 야야 조심. 뭐야 나 이거 먹어야 되는 거야? 못 먹겠습니다. 아냐 아냐 미안해 내가 먹게. 어떻게 저건 어떡해. 그렇게 발 자른 거예요 지금? 발 못 한 번. 어머. 우와 하래도 먼저. 아 약간 그거다 건더기가 없는 일식. 일식 카레. 오 한 입에 쏙. 어때? 토끄나이 맛있어? 진짜 딱 일식. 일본식. 일본 카레 맛이야. 난 골고래. 난 골고래. 난. 역시 돌고래는 지느러미 붙어져. 네. 지느러미. 꼬들꼬들지. 응. 먹을지 안 해. 카레가 짜지 않나 봐요. 밥 위에 계속 다 부어서 자작하게 먹네요. 아 그렇군요. 치킨 올려. 와 가라앉이가. 아니 저게 사이즈가 좀 커버인데 한 입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? 지금 안에가 엄청 부드럽다는 얘기예요. 저렇게 한 입에 들어간다는 거는. 나도 카레 먹으려. 아유이스도 대단하네. 속도가 늘릴지언정. 그래도 계속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 거 같아요. 지침 표정은 없어요. 네네. 이거 이렇게 하는 게. 너무 예뻐서. 처음 먹어보는 카레 맛인데? 약간 카레 향이 강하다. 약간 카레 향이 강하다. 약간 카레 향이 강해서 오히려 더 좋아. 와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애기 때 먹었던 맛 나. 그 맛이요? 응. 내가 애기 때 먹었던 일본 급식에 나오는 카레의 맛이 되게 비슷해요. 고기도 엄청 부드럽고. 나 애기 때 카레 먹을 때 돈까스 소스에 좀 섞어 먹었었거든? 이걸 여기다 같이 해서. 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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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어울린다. 맞아 맞아. 으악. 음. 와 이 식감이 너무 좋아서. 아 찍어서?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와 저렇게 너무 맛있어. 아 많이 먹고 만에 카레 소스. 이야. 다양하게 먹는 카레가 느끼함을 없애주잖아. 그렇죠. 매콤하니까. 아. 야 얘들아. 카레의 돈까스. 진짜. 괜찮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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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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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.